꿀벌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몇 명의 꿀벌이들이 모였을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정말 많은 꿀벌이들이 모였네요 여기에 모인 꿀벌이들은 모두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먹고 힘찬 하루 보내길 바라요 큐티, 하니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 3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오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한 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한에는 이미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한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이 가나한 땅에서 한 가지를 꼭 조심했어야 해요 그건 바로 가나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가나한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했냐면 모세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절대로 가나한 사람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꿀벌이들이 되기로 해요 알겠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